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속에 다시는 만나기 싫은 최악의 룸메 있으신가요?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또라이 같은 룸메 만나면 진짜 그 고통이 상상 이상이잖아요 오늘의 스토리는 또라이를 넘어선 악몽 같은 룸메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국내 유명 게시판에 소름끼치는 룸메 실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돼 이 글은 인기 급상승에 오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근데 이런 커뮤니티 특성상 좀 주작인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걸 의식해서 그러는지 글쓴이는 계속해서 실화라는 걸 강조하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학교 신입생이던 A씨가 기숙사를 신청해서 4인실에 배정을 받게 돼 근데 대충 명단을 보니까 3학년 선배 2명, 2학년 선배 1명, 그리고 신입생인 A씨까지 그렇게 4명이 함께 지내게 된 거지 A씨는 개강 전에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정리하려고 기숙사 방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돼 잠깐 이 기숙사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쪽 옆면에 큰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냥 옆으로 2층 침대 2개가 놓여져 있었어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도 4개가 있었고 보니까 책상 3개에는 햇볕도 잘 들고 좀 밝은데 나머지 하나가 햇볕이 안 떨어져 그런가 그늘지고 좀 어둡더라고 이때 A씨는 자기가 막내니까 좋은 자리는 선배들한테 양보하자 싶어서 구석에 있는 제일 어두운 자리를 골랐어 침대도 편한 1층 대신해서 2층을 선택했었고 기숙사 첫날밤은 A씨 혼자 보내게 돼 어떤 룸메이트가 올지 너무 기대됐지 기왕이면 한 학기 내내 같이 살 건데 성격 맞으면 좋잖아 그리고 이 방 앞에 그 룸메이트들 사진이 붙어있었거든 그거 보면서 언니들 진짜 예쁘다 빨리 친해져야지 하면서 설레어 했었어 그리고 다음날 A씨가 수업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어제 책상에 가지런히 놓아놨던 화장품, 책 뭐 이런 물건들이 전부 자기 침대에 막 던져져 있는 거야 심지어 화장품 하나는 뚜껑이 열려서 파우더 가루가 전부 다 쏟아져 있기도 했었고 게다가 자기 책상을 보니까 다먹은 과자 봉지랑 낯선 화장품들이 너저분하게 그냥 놓여있더라고 아 참 너무 당황스럽잖아 A씨가 멍하니 서서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? 근데 마침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 딱 얼굴을 보니까 사진 속에 있던 3학년 룸메 중에 하나더라고 B씨라고 부를게 당황한 A씨가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B씨가 먼저 너 몇 학년이야? 물어보더라고 A씨가 1학년이요? 라고 하니까 표정이 싹 바뀌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야 선배한테 먼저 인사 안 하냐 이거지 이때 A씨는 단번에 자기 물건을 건드린 게 이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어 순간 진짜 열받았는데 일단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선배잖아 아지못해서 인사를 했지 그리고 나서 자기 물건은 왜 저렇게 해놨는지 물어봤어 B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? 기숙사는 대대로 고학년한테 선택권이 있고 자기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늘진 그 책상을 꼭 써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A씨 물건들을 그냥 마음대로 던져놓은 거고 사과는 한마디도 없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는 나름대로 양보해서 그 구석자리 쓴 거고 짜증은 났는데 손 베고 첫날이니까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자 싶었어 뭐 그렇게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그날 밤 A씨가 자려고 불을 끄려고 했었거든? 근데 B씨가 갑자기 빽빽거리는 거야 자긴 불이 커져 있어야지 잘 수가 있대 근데 단체생활하는데 이건 아니지 A씨가 한 번 더 진짜 욱 했는데 그래도 며칠만 버티고 다른 음메 들어오면 좀 나아지겠지 싶어서 또 그냥 넘어갔어 결국 A씨는 입을 뒤집어 쓰고 꾸역꾸역 잠에 들었고 이후 B씨의 기행은 계속 돼 어느 날은 A씨가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건 깜빡해서 다시 나왔거든 딱 보니까 B씨가 A씨 침대 구석에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하나 봤더니 자기 침대에다가 과자 먹은 걸 쓱쓱 닦고 있더라 A씨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핀잔을 줬는데 반응은 황당해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너 정신병자냐고 오히려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야 아 그렇게 악몽 같은 며칠이 지나가고 드디어 나머지 룸메 두 명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날이었어 한 명은 조용한 성격의 3학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딱 봐도 꾸미는 걸 좋아하는 2학년 선배였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그 모든 룸메들이 같이 인사도 나누고 저녁에 입술 기념으로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기로 해 공평하게 1인 1딱 하자고 해서 총 네 마리 시켰었고 배달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B씨가 갑자기 뭐 자기께 너무 양이 적은 거 같다면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A씨한테 자기 거랑 바꾸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A씨는 그냥 뭐 대들어서 좋을 거 없다 싶어서 그냥 순순히 치킨을 바꿔줬어 근데 이번에 뭐 치킨 양념이 너무 적다 뭐 맛이 좀 다른 거 같다 계속 계속 투덜거리더라 그러더니 자기가 쪽쪽 빨던 그 닭다리를 갑자기 2학년 룸메 치킨 상자에 푹 담그더라 그 2학년 룸메가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? 하니까 자기 거랑 양념이 다른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데 아니 그래도 자기가 먹던 걸 그걸 왜 담그냐고 아니면 그냥 말이라도 하든가 어쨌든 다들 잘 먹고 뭐 이제 정리하려는데 B씨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겠다면서 자리를 피해 그러니까 뒷정리를 미루는 거지 근데 이 꼴이 진짜 너무 얄밉지 않아? 이후에도 아슬아슬한 기숙사 생활이 이어지던 중 치킨 사건 이후로 한 4일 만의 일이었는데 바로 이때 사건이 벌어지게 돼 2학년이던 룸메 C씨는 워낙 패션에 관심 많아서 옷이 되게 많았거든 그날 C씨가 옷을 고르면서 A씨랑 대화를 막 나누는데 뭐 흰옷이 너무 많아서 입고 다니려면 조심해야겠어 뭐 이런 내용이었어 당시 방에는 문제 B씨도 함께 있었었고 그러다가 기숙사에서 간식 나눠준다고 잠깐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A씨랑 또 C씨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앞이 얘가 어딜 갔는지 뭐 없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둘이 할 거 하고 있는데 C씨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누가 자기 흰색 원피스에다가 뭐 함부로 입어본 것처럼 파운데이션이랑 립스틱이 막 묻어있던 거 심지어 겨드랑이 아래쪽은 살짝 터져있기도 했었고 아니 방금 전까지는 새하얀 옷이었잖아 이걸 누가 그랬겠어 열받은 C씨는 B가 돌아오자마자 이거 입어봤냐고 막 따졌지 근데 얘가 엄청 뻔뻔하더라고 뭐 증거 내놔라 내가 그걸 왜 있냐 흰 사람 잡지 마라 이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심증만 있는 거잖아 계속 아니라는데 이제 더 우기기도 좀 뭐 한 거야 결국 그렇게 찝찝함만 남기고 사건은 일단락돼 하지만 B랑 C의 사이는 완전히 싸해지는 게 당연했지 자 그러다가 모두가 그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3학년 또 다른 룸메 선배가 평소에 되게 아끼던 향수 하나가 있었었대 근데 그게 반으로 줄어 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의도적으로 뿌린듯이 방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 당시 그 방 안에는 B씨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3학년 룸메가 B씨를 추궁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쓰는 그 구강 청결제 냄새를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의 그 뻔뻔함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B씨를 제외한 3명의 룸메는 결단을 내리게 돼 아예 이 상습적인 절도 장면을 확실하게 잡아서 기숙사 측에 그냥 학교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징계나 뭐 어떤 조치를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노트북을 켜놓고 카메라를 켜둔 채 외출하게 돼 분명 B씨가 혼자 방 안에서 있을 때 뭘 하는지 다 찍힐 테니까 그날 저녁 셋은 그 기숙사로 돌아와서 얼른 그 녹화된 내용을 확인했어 근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찍혀져 있었지 방 안에 혼자 남겨진 B씨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 2학년 CC의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홍삼 절편 통학을 열어서 그냥 혼자 막 꺼내 먹더라 그러니까 남의 걸 마음대로 먹는 거야 그래야 뭐 그냥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충격적인 행동은 그때부터였어 갑자기 자기 코를 막 파더니 그 손을 절편 통해 놓고 휘휘 젖는 거야 그리고는 CC 베개랑 이불에다가 손 그냥 쓱쓱 닦고 혼자 휘죽욱거리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CC는 진짜 비위가 상해서 토할 거 같았대 어쩐지 자기가 그 홍삼 절편을 먹을 때마다 기분 나쁘게 웃어서 짜증났었거든 근데 B씨의 기회는 계속 돼 이번엔 1학년 A씨의 옷장을 열더니 옷들을 쓰레기통에 막 넣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옷을 다시 꺼내서 걸더라고 또 그때부터 30분 후에 B씨가 갑자기 알몸 상태로 방을 빙빙 돌더니 자기 몸에 나머지 그 3명의 물건을 막 문지르는 그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아 얘 진짜 왜 이래? 눈매들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났어 그래서 학교가 아닌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지 이후에 B한테 신고 사실을 알려줬는데 얘가 막 격분을 하더니 CC를 때리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이게 꽤 심각했는데 CC가 막 코피도 나오고 광대도 부어올라서 전 지 5주를 판명받아 결국 B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끝까지 혐의는 부인하더라고 다행히 복도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서 그 폭행 건에 대해서도 조사받게 돼 그리고 나머지 3명 역시도 대질신문을 봤는데 그 대질신문은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의 진술이 심하게 차이날 때만 이뤄지거든 이게 고소사건에서 항상 이뤄지는 게 아니야 서로의 입장이 그렇게 좁혀지질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CC가 전치 5주까지 나온 상황이잖아 근데 B씨한테 상황은 너무나 불리했지 그러니까 합의금을 두둑히 주거나 아니면 아예 징역을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B씨가 태도를 싹 바꾸더라 무릎 꿇고 막 미안하다면서 싹싹 비는 거야 아니 근데 또 그런 모습 보니까 룸메 3명이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합의금이나 적당히 받고 끝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B의 제안은 합의금 2만원 그게 자기 전 재산이라는 거야 아니 지금 장난해? 결국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해 그렇게 마지막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 란에 적혀있는 이름이 좀 낯선 거야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 당황한 셋이 경찰한테 이 이름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경찰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B씨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알고 있던 그 이름이 아니거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래 알고 있던 이름이 제시카라면 서류에 적힌 이름은 제니카였던 거지 근데 이상해 분명히 B씨 학생증에 적힌 이름은 제시카였거든 그럼 둘 중에 뭐가 분명인 거야? 결국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학적 조회를 진행했고 세상에 아니 애초에 B가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학생증의 진짜 주인은 B씨의 친동생이었어 동생이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언니 B씨가 도박으로 전세금을 날렸고 이제 갈 곳이 없어지니까 동생한테 내가 니네 기숙사 살까? 라고 물어봤고 동생은 거기에 찬석을 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는 듯이 자기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하더라고 언니랑 동생 둘이 되게 닮기도 했었고 또 기숙사가 그 카드만 찍으면 출입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동안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와중에 그 B씨는 협박을 하더라고 합의 안 해주면 저주하겠다 뭐 탈옥해서 니네 죽이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지만 끝까지 합의는 없었고 협박한 걸로 그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어 이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B씨는 좀 왔다 갔다 그런 기행을 보였고 결국 정신감정까지 진행됐어 재판 1심에서는 폭행과 절도로 직역 1년 6개월에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고 기숙사에서 만난 그냥 그 또라이 그 자체인 거지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그 룸메 3명도 나란히 휴학하게 됐대 그럴만하지 자 다 듣고 보니까 어때? 왜 주작 같아? 근데 실제로 2019년에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이유 때문에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에 법적 다툼까지 번졌던 사건이 있었던 거지 이게 한 명이 기숙사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고 룸메에 신고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룸메는 누가 자꾸 자기 물건을 뒤지고 훔쳐가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설치했다고 한 거야 실제로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 책상을 뒤지는 룸메의 모습이 담겨 있었었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그 합의로 끝나긴 했지만 경찰, 검찰, 법원을 거쳐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다고 해 나는 그냥 아직 가족들하고 살아서 기숙사나 룸메랑 살아본 적은 없어 근데 각자 다른 배경에서 살던 사람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어쩔 때는 그 상상 이상의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그럼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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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